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과 주식, 채권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과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화가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 2001년 기준 연 5.3%에서 2050년 2.8%로 2.5%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다변화가 최선의 투자 전략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국제적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.